안녕하세요. 더나 플러스 모델 마동석입니다 뭐 하나 빠짐없이 더나 플러스 벌써 5월이네요. 5월은 또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.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가족 모두가 즐겁고 좋은 일만 가득한 그런 거리였습니다. 무엇보다 힘든 시간을 견뎌온 시간만큼 여러분 가정에 활짝 뵙는 날이 더 많으셔서 가족 모두 빠짐없이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다. 행복하시길 저와 더나 플러스가 바라겠습니다. 모두 건강하세요. 감사합니다.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네. 이게 월드 자 됐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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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